... 회장님. 강훈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 받네요. 192 방재숙도 만든 것 같습니다. 니들은 목격자부터 탐문하고 근처 지구대 직원이랑 의경들까지 다 불러. 이번에 이 새끼 놓치면 다들 모가지다. 이거 피, 피 아닙니까, 이거? 방재숙 말고 한 놈이 더 있었네. 탈출을 도와준 공범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격한 싸움이 있었고. 둘 중에 하나가 저 아래로 추락했어. 방재숙 공범 죽이고도 남을 놈이에요. 그리고 공범 와이어 신의 술이고요. 누가 떨어졌든 살기는 힘들겠는데요. 방재숙 특수부대 출신의 해경 출신이다. 방재숙 신신 찾을 때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샅샅이 찾아. 빨리 폴리스 라인 치고 현장 오염되기 전에 과수팀한테 혈흥 분석부터 하라고요. 그냥imana Motionlulin에서 오염되기 전에 도와줬기 전에 구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시도한 정리를 눈치를 맞췄고 오염되기 전에 정리를 지냈고. 자자장이와요, 무슨 일입니까? 아, 여기 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러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분명히 누군가 더 있었어, 분명히. 무슨 소리였지? 내가 들어봤던 소리가 아니야. 목격자? 아, 네. 사건 시각이 지나갔다고 해서 캤는데 별게 없네요. 여기는 강렬틀 근처에서 유류품으로 보이는 볼스턴팩 발견했습니다. 가봐. 네. 저, 뭔가 지피는 게 있으신 눈치신데 혹시 더 할 얘기 있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귀찮게 안 할 테니까. 그게 소리 같은 걸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코스케라고 아, 이게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고스케라면은 설마 강. 아니지요. 다행히, 다행히. 저, 세상이 나의 뇨고.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